그리고 오늘 저희가 비대회의를 통해서 두 명의 신임 대변인 그리고 한 명의 부대변인을 의결을 했습니다. 신임 김혜령 대변인은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현안 이해도와 소통 능력이 높이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윤희석 신임 대변인은 이미 부대변인으로서 능력과 비즈니스, 정무 경험을 겸비한 적인자임을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허총회 신임 부대변인은 국방위원장을 영임했던 김영우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10여 년 넘게 계셨습니다. 의회주의 소신을 가진 분으로 여러분들께 잠시 후에 신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랑제에서 많은 기자님들이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비공개 발언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장과 이낙연 대표에게 국회 코로나 전수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밖에서 희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확진자 수가 정치적으로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닌가. 국회만이라도 모든 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 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과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거는 상대 당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제가 먼저 언급하는 게 도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 쪽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모두 발언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협치를 하려면 힘 있는 사람이 여권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밝힌 견해이기도 합니다. 협치 여권을 조성해야 된다. 즉 이 원구성의 관행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회의 균열이 지속될 것이고 이 봉합이란 힘 가진 사람이 협치 여권을 만들어야 더 이상의 여야 갈등 관계는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인데요. 여러분들께 민생 문제도 이낙연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합의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김종인 위원장 발언입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정치적 사안이 포함이 되면 그걸로 여야 갈등 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정치적 쟁점 법안은 올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현재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지금의 현안이 풀리지 않는다면 여야의 긴장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법사위원장 원구성과 관련한 부분이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응답을 밖에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고요. 신임 대변인 두 분과 부대변인 한 분 모시고 짧게라도 저희가 신임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선정됩니다. 이렇게 선정됩니다.